본인의 좀만 더 당겨주세요. 자 안녕. 저 뭐야? 뭐야? 명퀴라니야? 2회 1회 채! 그럴 필요 있어! 컷! 오케이! 아 좋았다. 컷. 왜 말을 제대로 못 해? 오?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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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컷! 컷! 이게 뭐야? 잡았다. 자 진, 지민 씨 수험 볼게요. 자 앉으세요. 수험 볼게요. 형 근데 어디야? 됐다, 됐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지민 씨 수험 볼게요. 수험 볼게요. 수험 볼게요. 수험 볼게요. 코 한 번 찍을게요. 코 한 번 찍을게요. 자 코만. 아, 찍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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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중 찍을게요. 콧구멍! 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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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영. 네? 오케이, 인중. 좋아요. 스타트 할게요. 50분이라고? 너무 초과한데? 시간 많네. 지금 바로 시작해야 돼. 삼신이에요, 삼신. 삼신, 잠옷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지민 씨 일로 오세요. 잡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지민 씨. 갈아입은 거긴 한데 네. 자, 지민 씨. 갈아입은 데 또 갈아입은. 아, 갈아입어야 돼, 갈아입어야 돼. 아, 오케이. 저 스킨 찹찹 발라야 돼요? 제가 화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얼굴에 스킨을 바르는 씬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살짝 대체할 만한 다른 뭔가 없을까요, 감독님? 아니면 스킨 찹찹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 쓴 거를 이제 손에다 비비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제 목은 괜찮지 않아. 마지막으로. 좋은데요? 자, 근데 잠옷에 콜라 이상하지 않나? 아니야, 따뜻해 보기 좋아. 형, 코디 하나? 오케이. 아, 여기 위에 이거 입어요, 그러면? 아, 아. 어, 뭔가 잠옷까지 가는데? 자, 목 콜라 버릅시다. 아, 이거 바지 안 입어서 그래요. 바지 입으면 또 다른 수도 있어. 아, 잠옷까지 가는데. 자, 일단 바지 한번 입어보고. 번, 번, 번. 여기 됐어.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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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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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오케이, 지민이 옷 다 갈아입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자, 지민 씨 들어갈게요. 자, 좋아. 이 양말 신고 있으면 좀 긁어요. 자, 아무튼 지민 씨 들어갈게요. 지민 씨. 아, 귀여워, 귀여워. 자, 스탄입니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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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 지금. 이런 거 못 참아요, 이런 거. 어? 응?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저 리허설이에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세요. 형, 저 위에까지 가야 돼요. 누구만 진짜 들어와 찍는 줄 알겠어. 진 씨. 네. 정면 한 번, 얼굴 한 번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문제없죠? 네, 잘 닦았어요. 정 씨. 화이팅. 정 씨, 테이크 원. 네, 좀만 더 밑으로. 네, 됐습니다. 네, 신 3. 1회 1. 잘 어울린다. 와, 잘 어울려. 리액션. 어, 어, 우워, 헤이. 어, 어, 우워, 우워. 어, 어, 우워. 컷. 컷. 오케이, 된다. 완벽했어? 와, 형 진짜. 완벽했어? 완벽해. 와, 형. 이렇게 한 번에 한 드라마 있을까? 형, 할리우드였어, 방금 내가 봤어. 할리우드였어. 자, 슬리트. 어? 순간 박수 칠 뻔했어. 신 3, 2, 1. 잘 어울려. 잘생긴 스텝이네. 액션. 어, 어, 우워. 빠세. 어, 어, 우워. 뭐야, 이거? 아니, 너는 왜 맨날 방바닥에 이렇게 누워있어? 빨리 빨리 들어오자. 형, 왔어요 하면 그다음. 미안하다. 이래서 리허설이 필요한 겁니다. 봤어요? 봤어요? 이래서 리허설이 필요한 겁니다. 좀 잤어요? 두었어요? 네. 아니, 10초 전에 잘생겼다며요? 이제 보는데도 잘생겼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조명이 잘못된 게 아닐까요? 위치를 바꿀까요? 지금 조명보다 완벽한 거 없어요. 제 얼굴이요? 롤이에요? 롤이요? 자, 하겠습니다. 신 3, 2에 2. 리허설 안 합니까? 자, 우리 스탠바이. 리허설도 실전처럼. 액션. 어, 어, 우워. 헤이. 어, 어, 우워. 어, 뭐야 깜짝이야. 이런 거 왔어요?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컷. 야, 진짜 당황스러운 냉장고 다시. 하하하하. 감독님, 오케이 해요? 다음으로 가시죠. 한 번 더 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아니, 정국이 손이 어떻게 들어올 거예요? 정국이 손은 여기서 그... 뭐냐? 앵글 한 번 바꿔야 돼? 앵글 한 번 바꾸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잡았다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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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이가 빠지고 그러면 그때 나는 이제 이렇게 잡으면 거기서 컷이에요? 조감독이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런... 53, 2, 3. 어어, 어, 우워. 헤이, 어어, 우워, 우워. 아이 깜짝이야. 뭐야, 이 친구는? 왔어요. 이 친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나무내보도 아니고 왜 맨날 이렇게 굴러 다녀? 컷! 컷. 아 지민 괜찮아? 네? 아 형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너무 세게 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미안하다 아 멘탈 멘탈 아 아프세요? 아니? 멘탈이 아닌 거 같아요 괜찮았어요? 아 왜 그래 싸우는다 좋았지? 야 왜 안 좋아하지? 왜 한 속으로 치러주고 한 속으로 망쳐? 멘탈 좋아하지? 진심아 다들 배우고 싶어요 몰입하느라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들 뛰어나네요 자 바로 앵글 자 지민이 타이틀 바꿀게요 그럼 처음 뭐해요? 한 번 더 해요? 뭐 오에스 해야 돼요 맞춰주시죠 오에스 맞죠? 오에스 맞죠? 오에스로도 할까요? 네 오에스로도 하시죠 오에스 맞죠? 오에스 먹는 거 아닌가요? 오에스 뭐 맛있는 거 같은데 이거 걸리는 거 아 어깨 걸고 어깨 걸고 거기 있잖아요 오오 감독 같다 자 지민씨 지금 머리 수업 한 번 볼게요 남준씨 누워서 수정 볼게요 저 멘탈이 나간 것 같아요 어디? 괜찮아요? 멘탈은 거기 없습니다 자 아묵님 괜찮아요? 감독님 얼굴 한 번 보세요 지금 지민씨 지금 완전 세련된 PD예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퍼펙트 지민씨 제 어깨요 제 어깨 넓어서 지민씨 그 쇄골 좀 더 섹시하게 볼 수 없어요? 자 섹시하게요 한쪽 볼까요? 한쪽 볼까요? 한쪽? 다 썼다는 말이지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이거 바꿔줘 가서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이 형 믿어? 아 믿어 믿어 오 잠깐만 진짜 스타일리스트 아 뭐야 진짜 헤어 오세요 자 갑니다 카메라 네 룰 53 3에 1 액션 아니 이거는 남은 일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방바닥을 이렇게 좋아한지야? 빨리 가 컷 오케이 오케이 아 써놨다 어 오케이야? 네 오케이 아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할 수 있는 거 아니 아까보다 역할이 비중이 더 없어졌어 감독님 지금 잘하고 있어요 좋네요 네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자 동선 리허설 고 열심히 다 자게 하다 드리워봐 아니야 형이 형이 뭐 말하는 거 없어요? 없어 이소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이야 난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나올게요 유수 Gil's 투 자 행복하다 액션 Deputy 형 뭐 먹을게요? 아니야 아니야 컷! 이야 명경기였어 형님 오케이? 오케이? 팬들이 자주 할 거 같은 거예요 오케이야? 제가 보니까 이번 드라마는 형이 5인으로 지금 살았습니다 왜? 오케이야? 네 형 쩔었어요 한 번 더 안 찍어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오케이 한 번 더 한대요 한 번 더 신 3! 신 3 4 2 5 2? 신 3 5의 1 5 2? 신 3 5의 2 5 2? 신 3 5의 3 5 2? 컷 좋아 이야 너무 좋았습니다 오케이 5인 가는데 현타오더라 5인? 계속 가니까 이게 애드립성으로 한두 번만 하면 좋은데 이야 계속 하니까 여러분 저희 웃을 시간이 없어요 자 지금 그래요 18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뭐가 나요? 2건 남았어요 끝났어요 이건 끝난 거 같아요 와아 이거 정국이 들어갈 때 다 푸셨는데 있네요? 정국씨 빨리 들어갈게요 정국씨 들어갈게요 왜요? 왜요? 정국씨 풀 들어갈게요 풀 선생님 오잉? 오잉? 자 오잉 또 하셔야죠?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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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인지 몰라요 오잉 한 번 더 해야 돼요? 오잉 너무 좋아요 해맑게 정국씨 네 신 3 신 3 6의 1 아 이쁩니다 액션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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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 이후너면 되죠? 어차피 들어오는 것만 따지는 이해해 죄송합니다 아아 아아 아니 들어오는 것만 따졌다고 했어 자 한 번 더 갈게요 자 됐습니다 그죠? 아 감독님 아이씨 감독님 어차피 거기만 쓸 거잖아요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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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감독님 역시 감독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감독님 우리가 감독님 맞습니다 우리 감독님 이거 뭐예요? 자 이거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어 저희 거실 세팅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 자 소품 소품만 남아주시고요 자 소품 오잉? 오잉?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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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손이 안 돼서 좀 도와주세요 물 물 물 어 어 의자 쿠키 탈 노트북 자 소품 치워주세요 그러면 여기다 의자랑 노트북이랑 그치 청소기를 두면 될 거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치고 가야 돼 가실까요? 하하하하 러시 16신 1회 1 액션 액션 아유 춤 잘 추워 어? 다 다녔습니다 오 왔냐 야 너 근데 뒷물을 누르냐 쟤 컷 한 번 더 할까요? 16신 1회 2 치고 다시 나가는 게 너무 좋다 바쁘네 바쁘 파이팅 파이팅 자 파이팅 하세요 다녀왔습니다 오 왔냐 너 근데 왜 뒷문으로 들어오냐 컷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완벽했어 종국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종국이 고생하겠네 남은 샵 얼마 남았나요? 여러분 33분 남았습니다 우리 빨리 하자 안녕하세요 카메라 픽스로 해 줘야 돼? 네 한 번 따야 돼 나는 빨리 날 건데 픽스면 여기다 반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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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잉 하신다던데 어떻게 할까요? 네 픽스라는 것만 딱 대단히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뭐 아니야 그냥? 16신 3회 1 16신 3회 2 16신 3회 3 선관 좋았다 guru 뒷방심 끝이에요? 하나 더 들고 들어올걸? 하나는 3개 3개잖아요 하나 더해서 하나 마지막 말도 안 되는 거 뭐 하나 들고 들어가면 안 되냐? 그치? 석진이 형 이렇게 들고 가면 웃기겠다 좋네 네 석진아 빨리해봐 속품이잖아요 소풍 감독이다. 소풍 감독! 소풍 빨리 가. 소풍 김석진 갖고 오세요. 자 소풍. 16신 3회 4. 액션! 컷! 컷! 야 괜찮은데? 야 괜찮은데? 야 괜찮은데? 형 소풍 아주 좋은 소풍이야? 좋았어요. 형 이런 소풍.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소품이야. 잘 구했어? 소품 잘 구했어 내가? 자 다음 시간 갈까요? 네. 우리 다 빨리 찍는다. 야 우리 좀 빨리 가야 돼. 마의 구간이 좀 있다고. 이거 또 25분 남았어요. 우리 진짜 빨리 찍는다. 갑시다. 후석방으로. 카메라 세팅되면 바로 들어가죠. 물 하는 게 맞는 건가?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할 방법 없나? 뭔가 물 들어가면 너무 코믹 되냐? 고석이 형 방 이렇게 돼 있으면 난리 날 텐데. 아 이게 진짜 이거 침이 아니야? 침이네. 약간. 흘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 약간. 이렇게 할까? 목 빼고. 아 그냥 물 하지 말까요? 형이 하고 싶으면 나는 뭐. 한번 해보자. 그래. 안 될 거 뭐 있어. 지민아. 예. 13신. 감독님 근데 이거 물 한 방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컷. 아 시작. 그러면 또 타이트도 다 찍어야 돼요. 네. 감독님 근데 이거 물 한 방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타이트도 찍어야 돼요. 아 그래? 그럼 두 번. 네 두 번. 오케이 알았어. 13. 고생 많다. 가요? 네. 가요? 언제 가요? 유흥이 형 진짜 젤이 사러 갔어요? 카메라 붙었어요? 오케이 됐어 그러면. 카메라 붙었으면 됐어. 근데 여기 여기 편의점이 있나? 그럼 방탄소년단 좀 많이 찾으세요. 다시 돌아가야죠. 다시 돌아갑니다. 안녕. 카메라 세팅 끝났습니다. 네. 갈까요? 13. 신 1에 1. 액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뭐야? 아 빨리 무방으로 가. 컷. 완벽했다. 완벽했다. 완벽했어요? 완벽했어? 어때요? 반웅이 어때요? 이거 또 가요? 컷 오케이. 네 뒤집어야 돼요. 자 카메라 뒤집을게요. 예. 왜 너가 지느냐? 13. 신 2에 1. 우와 지휘. 뭐야 정국이 진짜 같아. 액션. 뭐야. 아 저 이러고 있는 게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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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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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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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제 적이에요 이거. 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가 좀 해야 돼. 왜 집에서는 그렇죠. 현실 집에서는. 형 이거 언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너 오일증인데 야옹지게 오일증인데. 형이 몇 심이니까? 형이 몇 심이니까? 13 심입니다. 와 간식 사왔어. 대박. 더 오고 있어. 더 오고 있어. 윤경이 뭐 사는지 한 번 볼까? 저 생갈 주스. 생갈 주스. 뭐야? 뭐 사 온 거야? 저기 있어 생갈 주스. 뭐 샀어요? 고마워요 형. 더 오고 있어. 열리야 뭐 뭐. 팁 니들 말고 다 오고 있어. 잠깐. 잠시만. 카메라로. 슬레이트. 13 심 3의 1. 어우 야. 귀 터지겠다. 귀 터지겠어. 레디. 액션. 어우 귀여워. 어우 너무 사랑스러워. 오케이. 간다. 오케이. 자 다음 씨로 넘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때? 괜찮아? 좋아졌어 죽어야 끝났어. 야 진짜. 오케이. 가자.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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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않았나요? 오케이. 아니 저 빨래를 개는데 그냥 수만 가지 감정이 느껴져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택 1을 넘기는 게 별로 없어. 감독님. 택 1을 안 넘어가는데요? 예? 괜찮아 괜찮아. 그런 거야. 예수는 그런 거야. 야 너도 힘들어 보이더라. 감독님. 감독님. 네. 오케이. 그냥 보셔야 보셔야. 자 태양 씨. 감독님. 감독님. 내가 봐줄게. 또 20분 남았습니다. 끝. 정혜 리허설 준비. 정혜 리허설 준비. 할 거자? 복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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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 한 번만 주시면 돼요. 자 태행 거 시작했습니다. 19분 남았어요. 자 시한 19분 남았습니다. 형 아직 카메라 세팅 안 됐어요. 아 그니까 리허설만 할게요 리허설만. 세팅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 다 보여요 리허설. 세팅할게요. 레디 액션! 안 해, 인마 왜 안 하지? 이거 들리기네? 들려, 들려. 원래 다 후반에 끝내는 거 CG 좀 넣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와, 진짜 들려. 색감 좀 어차피 레드니까 되잖아. 요즘 이렇게 블루투스라는구나. 다 돼. 어벤져스도 후반 작업하기 전까지 별로 재미없는 거 알지? 달려가는 거 봤냐? 스칼렛 유한슨이랑? 어.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냥 아싸라 이걸 쓰고 있어야겠다. 근데 이렇게 하면 머리가 약간 조금 그래가지고. 코디. 코디가 누구였지, 아까? 네. 코디, 코디. 여기 들어가. 네.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너무 이뻐. 지금 머리 봐, 머리. 갑자기 모자 왜 쓰는 거야, 이제? 왜? 코디 왜? 무슨 일이야, 태영아? 이뻐. 뭘 이뻐, 인마. 빨리 들어가. 왜? 뭔 문제가 있어? 이뻐. 태영이 모자, 모자 왜? 아닙니다. 봐봐. 이렇게 있다가 벗었다가 이걸 써야 돼요. 오, 괜찮아. 앞머리만 좀. 완벽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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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완벽했어, 완벽했어.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했어, 리허설 했어. 아, 정국이 짜네. 아, 정국이. 야, 저게 진짜 레알이다. 쟤는 시지를 못해. 아, 나도 레디 액션 한 번 외쳐보고 싶었어. 이번엔 내가 외칠게. 내가 약간 폭식으로 해야 돼요. 아, 오케이. 레디 액션. 멋있다. 레디 액션. 자, 카메라. 카메라 롤롤. 신호 1회 1. 액션. 액션. 오케이, 주황색 모자 없다. 주황색 모자 내가 가지고. 실제 태영인데? 컷. 야, 오우 스타다 이거. 가자. 아, 좋아. 감독님 모니터링 한 번 하시죠. 우리 감독이잖아요. 영재 씨가 모니터링 한 번 하세요. 정말 감독의 감동적인. 이거는 보나마나 해요. 보이스비 온 줄 아잖아요. 오케이 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 컷으로. 다음 컷. 자, 다음 컷 갈게요. 오케이, 다음 컷. 신체인지 할게요. 아휴. 아휴. 정복이 지쳤어. 힘들어. 아휴. 리허설 할게요. 레디. 액션. 윤기 형 나 좋아하겠다. 윤기? 야, 윤기 집에 없어. 야, 윤기 곧 바꿔. 오늘 아우 하루 더. 죄송합니다. 오늘 아우 하루 더. 죄송합니다. 아니, 리허설인데. 그냥 가지. 이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 느낌으로. 신십. 1회 1. 액션. 아, 윤기 형이 나 좋아하겠다. 에이? 윤기 없음. 하루 종일 집에 없었음. 그래요? 아니 왜요? 내가 어떻게 알아? 컷. 아, 약간 과했어. 약간 과했어. 옷을 던졌어.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이건 좀 과했어. 다시 가야 돼. 아니야. 난 재밌었는데. 형 근데 되게 좋았어요. 네. 신십. 1회 2. 스탠바이. 액션. 아휴. 이번에서는 또 실패다. 윤기 형이 나 좋아하겠다. 에이? 윤기 없음. 하루 종일 집에 없었음. 어디 같아요? 노래방. 노래방. 아, 노래방. 아, 이 애들이 뭐 어떨까요? 아, 괜찮아요. 잘라줄게. 잘라줄게. 잘라는데? 이동할 때 석신이 형 얼굴 다 잘렸는데? 윤기 형이 나 좋아하겠다. 에이? 윤기 없음. 하루 종일 집에 없었음. 괜찮아요? 그럼 사이트 따라 따라갈까요? 네. 사이트만 해. 오지. 아, 진짜 어렵다. 나 이거 뭐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세발. 석신이 좀 잡아주세요. 응. 신십. 액션. 어디 같아요? 글쎄. 뭐 어딘가 놀러 나가지 않았을까? 컷. 오케이. 자, 안경 쓰실게요. 안경 쓰시고요. 거울 한 번 보시고요. 거울 한 번 보시고요. 어떠셨어요? 응, 했어요. 여러분 19분 남았습니다. 자, 17. 신. 1회 1. 뭐 어떻게 들었지? 이렇게 들었죠. 액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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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어, 정국이다. 정국아. 뭐야?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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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그렇죠? 이거 뭐지? 내가 뮤직비디오인 줄 알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봐버렸어. 맛있어, 맛있어. 그래. 얘 또 어디 가요? 야, 어떡하지? 태형아? 똑같은 거 한 번 더. 17분 남았습니다. 17신. 1회 2. 액션. 17신. 1회 3. 액션. 어디 가? 어디 가요? 나. 컷다. 고대로. 고대로 있어. 고대로 있어. 그 문기사 앉아봐. 네. 잠시만요. 그냥. 자, 정국이 들어갑니다. 고대로 있으세요. 정국아 화이팅! 새로, 새로 따야 아니면 끝. 이건 그냥 끝내는 거죠? 새로, 아 새로 따면 되는구나. 2회. 후. 됐겠습니다. 17신. 1, 2, 3. 자, 정국이 들어갈게요. 반응해주세요. 알람에! 액션! 야, 이건 또 뭐야? 뭐야, 이건? 내가 뭘 가지고 오는데? 이야, 대단하다. 컷! 어디 테이크로 가요, 형? 숙지 형이랑 넣어라. 그러면 2에 2로 가도 되죠? 3. 아, 3에 2. 숙지 형이랑 태형이 고지 잡아주시고, 정국이. 자, 슬레이터! 17신, 3에 1. 하나, 둘, 셋! 액션! 뭐야? 에이? 뭐야? 깠다! 진짜 너무 빨리 끝나는데? 너무 빨리 끊었다고? 근데 정국이가 잘 안 잡혔는데? 근데 엔딩 컷을 제대로 쳐야 하는데, 너무 애매하게 끊었어. 그러면,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카메라, 저만 타이트 한 번만 따면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정국이 타이트는? 태형 씨, 저 잘하고 있죠? 17신, 4에 1. 액션! 뭐해? 뭐? 뭐요? 컷! 컷! 와, 진짜 너 같았어. 와, 지혜, 4분 남았었어. 잘했다, 야. 되게 레아보이 약간 명장면. 4분 남기고 끝났습니다. 뭐요? 이제 나는 없다. 뒤에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근데 슬레이터 해야 되니까. 인경 좀 시켜. 형이 슬레이터 해줄게. 아니야, 괜찮아. 근데 사실 이거 어떻게 적는지를 몰라, 내가. 이, 이것만 해줄라 그랬어. 네가, 저, 저. 문, 문자 할래? 한국 끝났는데 뭐라 적어야 해. 세 번째 뭐라 썼잖아, 뭐지. 인경이 현타 오는데 어떡하죠? 컷, 오케이! 오케이, 땡큐! 컷지? 네, 좋았어요, 형. 좋았어요. 컷! 하하! 난 정국이가 짠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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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iliz oppressed you! 으아... 찍는 Surzact 아... 아... 뿜뿌erver